안녕하세요. 콜리제시입니다. 오늘은 클렌징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. 지난번에 기초화장품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은 클렌저들 중에 꿀템들만 또 모아봤어요.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.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. 이 제품은 워낙 인기템이라서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들 쓰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. 이 클렌징 오일은 특징이 친류성 오일이랑 친수성 폼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클렌저 중에 가장 세정력이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좀 세게 했다거나 아니면 좀 오늘따라 피지라든지 블랙헤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날에는 거의 항상 이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.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자면요. 일단 마른 얼굴에 이거를 조금 덜어서 이렇게 롤링을 해줘요.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손에 한 번 더 롤링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씻어내면은 중간에 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히 블랙헤드라든지 피지 관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마무리감이 굉장히 촉촉한 스타일이에요. 이게 고보습 클렌저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좀 얼굴이 건조한 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. 저도 사실 뭐 여름에도 피지 관리 때문에 쓰기는 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봄, 가을이라든지 겨울에 좀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. 제가 이 클렌징 오일 사용하기 전에는 원래 슈에무라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 제품도 굉장히 유명한데 아무래도 그거는 백화점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높은 편이고 사용감도 조금 라이트한 것들이 많았어요. 좀 가벼운 것들이 많아서 썼을 때 좀 얼굴이 당긴다는 느낌도 나고 너무 세정력이 강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고 좀 제형 자체는 무거운 편인데 썼을 때 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대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좀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라서 혹시 클렌징 오일, 세정력 좋으면서 촉촉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에어리브라고 하는 브랜드의 에어리 스킨 스파 클렌저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한 늦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클렌저예요. 집에서 간단하게 피지나 각질 관리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진짜 찐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클렌저입니다. 이 클렌저는 특징이 수소 스파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집에서 이거를 사용하면 뭔가 보급 스파에 온 거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사용감 자체도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가벼운 편이에요.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쓰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클렌저입니다. 이 클렌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. 이 녹색은 진정 보습 효과가 있고 좀 더 마일드하게 나온 버전이고요. 이 노란색은 브라이토닝, 스크럽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고 조금 더 세정력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클렌저입니다.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데 저는 주로 촬영 당일 아침에 이거를 진짜 자주 써요. 이 클렌저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팩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중 관리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딱 꺼내들기 좋은 그런 클렌저고 팩으로 하는 방법은 이 유리볼 같은 데다가 이거를 가루를 조금 이렇게 덜어서 물을 살짝 넣은 후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얹어주면 되거든요. 일반적으로 팩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걸 씻어내면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면서도 피부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돼요. 사실 요즘에 뭐 피부과 같은 거 예약하기도 어렵고 또 한 번 갔다 오면 비용도 꽤나 부담도 되는 편이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홈케어로 주로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녹색은 진정 보습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약산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해요. 이거 자체가. 그래서 피부 민감한 분들도 데일리로 사용하기가 좋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게 가루 형태다 보니까 양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?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노란색은 좀 더 세정력이 강하고 스크럽 효과까지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각질이 특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. 저는 주로 이제 이거를 데일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좀 집중 관리가 필요할 때 간단하게 좀 어느 날 특별 관리가 필요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여기에 좀 더 각질 관리가 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 조절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향이 있고요. 요즘에는 그리고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햇빛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뭔가 피부 톤이 어두워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여름때만 되면 파운데이션이 한 톤 정도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이런 클렌저 제품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. 이런 거 가지고 조금씩 관리를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실제로 이거 쓰고 나서 좀 더 피부 톤이 밝아진 느낌이 나더라고요. 이 제품은 수소 스파르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 드렸잖아요. 이 가루에다가 물을 넣으면 수소 거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뭔가 신뢰도 더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혹시 집에서 고급 스파 분위기를 내면서 클렌징을 할 만한 제품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헌케어용으로 이 에어리브 클렌저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폰즈의 클리어 페이스 스파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. 저는 사실 눈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. 아주 오랫동안 컨택트 렌즈를 사용했거든요. 그래서 웬만한 립앤아이 리무버를 쓰면 그냥 다 눈이 시려요. 그래서 계속 그 괜찮은 립앤아이 리무버를 찾기 위해서 유목민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시도를 해봤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성비도 괜찮고 좀 부드럽게 닦아진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게 지금 또 많이 써가지고 거의 이만큼 없어졌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요. 파란색 층이랑 아래층이 나눠져 있어서 쓰기 전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. 화장솜에 충분히 묻힌 다음에 눈 같은 데다가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. 이거는 특히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거 없이 그냥 닦아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닦일 수가 있거든요. 괜히 박박 더 긁어내야 되고 이런데 이 제품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살짝 이렇게 닦아내면 메이크업 아무리 지난 것도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리무버입니다. 이거는 제가 한 5년 이상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무버예요. 한 번에 아예 그냥 이렇게 쟁여서 살 때도 굉장히 많고요.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아마 이거 다 떨어지면 또 재구매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가성비 좋으면서도 눈 시립 없는 메이크업 리무버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해요.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설화수의 수냉 클렌징 폼입니다.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클렌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클렌징 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뭔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. 아무리 다른 클렌저 제형들이 많아도 클렌징 폼은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지금까지 클렌징 폼 정말 수많은 것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지금 살아남은 게 이 설화수의 수냉 클렌징 폼입니다. 저는 이 제품은 작년에 CJ온스타일에서 이제 설화수를 파는 게 있길래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이 제품을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친정집에 갈 때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조금씩 계속 썼었어요. 그래서 그 향수도 있고 그런 거 외에도 뭔가 기능적으로도 향이라든지 아니면 세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적당한 정도로 다 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. 사실 저는 클렌징 폼을 매일매일 아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. 가끔 이제 클렌징 폼이 특히 필요한 날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거를 쓰고 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아주 조금씩 짜서 쓰고 있는 아껴 쓰고 있는 그런 클렌저입니다.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특히 이 제품은 살짝 가격대도 있고 좀 이렇게 피부관리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괜찮은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한 30대 이상쯤 되는 시기부터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은 그런 클렌징 폼인 것 같아요. 혹시 썼을 때 뭔가 기분 좋은 고급 클렌저 시도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있으면 이 설화수 수냉 클렌징 폼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비오트룸이라는 브랜드의 클렌징 밀크입니다. 아주 클렌저가 제형별로 다 나오죠. 저는 실제로 복합성이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날마다 피부 상태가 좀 달라지는 편이라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클렌저들을 컨디션별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오랫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이 비오트룸 클렌저입니다. 이거는 제가 옛날에 네이버 블로그가 한창 유행하던 그때 그 시절에 콜몰이라고 하는 뷰티 블로거가 계셨어요. 그분이 이 비오트룸의 클렌징 밀크를 추천을 해서 제가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나이가 어린 그런 상태였어서 피부 자체가 좀 지성이었어요. 막 여드름 이런 게 오히려 고민이고 이랬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났는데 뭔가 좀 더 이렇게 세정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창 쓰다가 또 중간에 잘 안 쓰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한 25 넘어가면서부터 피부가 점점 검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새로운 클렌저 없나 또 찾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렌징 밀크입니다. 이게 성분 자체가 엄청 순하게 나왔고요. 이 비오트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독일 브랜드거든요. 게다가 산성도도 약산성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피부 산성도에 잘 맞으면서도 메이크업까지도 충분히 지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가벼운 메이크업 했을 때는 일반 클렌징 밀크 이거 사용해서 저는 지우는 편이고요. 이 비오트룸 어드밴스드는 그냥 일반 데일리 화장인데 좀 평소보다는 진한 편이다 했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. 근데 보통은 거의 이 일반 클렌징 밀크로도 충분히 세안이 되는 편입니다. 근데 이거 두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건 또 뭐지?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클렌징 밀크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계속 재주문을 하거든요. 그래서 대용량으로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원래는 이것만 거의 그냥 공홈에서 주문을 했었거든요. 근데 쿠팡에서 어느 날 검색을 했더니 이 대용량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게다가 하루 만에 배송이 되길래 얼른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용량이랑 어드밴스드 제품 조그만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거는 진짜 부드럽게 클렌징이 되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특히 평소 데일리 화장이 별로 진하지 않은 분들 또 순하게 클렌징이 되는 거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클렌저입니다.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꿀템 중에 꿀템이에요.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라떼상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샴푸와 샤워크림입니다. 이 브랜드는 프랑스 브랜드인데 아기들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한 성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. 저는 여기를 마켓컬리에서 보고 처음 알게 됐고 마켓컬리에서 품절이 좀 자주 있는 편이라서 29cm에서 산 적도 있고 쿠팡에서 산 적도 있고 요즘에는 두루두루 어디에서나 재고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일단 샴푸부터 소개를 할게요. 이 샴푸 이름은 아르간 인텐시브 샴푸입니다. 여러분 아르간 오일이 머릿결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그 아르간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샴푸고요. 근데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. 거품이 거의 나지 않아요. 거의 로션을 바르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세정이 잘 됩니다. 저는 지금까지 사실 써봤던 그런 거품 안 나는 제품들 저 자극성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. 그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씻었는데도 씻은 것 같지가 않고 실제로 제가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하루는 샴푸를 하고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서 샴푸를 요즘 하고 계신 거 맞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제가 그때 한창 그 약산성 샴푸나 이런 노프 뭐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좀 아주 저자극성의 샴푸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었거든요. 다양하게 써봤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로 안 씻기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저자극성이면서도 세정력이 있는 제품들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어요. 이 제품은 거품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정도 아주 잘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두피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특히 두피 자체가 빨갛게 달아오른다거나 좀 건조해서 고민인 분들 비듬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두피는 큰 고민은 없었는데 이 모발 자체가 좀 건조한 편이라서 고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이 샴푸만 사용해도 모발이 굉장히 촉촉해지는 편이고 여기에다가 뭐 트리트먼트 오일 같은 거 조금 발라주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. 저는 사실 린스나 컨디셔너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거 자체가 또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샴푸만으로 충분히 케어 가능한 걸 찾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 진짜 좋더라고요. 이거 하나만 써도 웬만한 거 다 커버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샤워크림은 당나귀 밀크 카모마일 샤워크림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워크림인데 거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세정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. 이것도 제가 쓰게 된 이유가 저는 몸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에요. 근데 또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다리 부분이라든지 팔 부분이 노출이 될 때가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바디 케어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막 그거를 제품을 하나하나 다 바르고 있기에는 너무 케어할 게 많고 좀 힘들다 싶은 때가 많았어요. 예전에는. 근데 이 제품은 세정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썼을 때 훨씬 건조함이 덜하더라고요. 훨씬 촉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걸로 몸을 씻고 나서 바디로션 같은 거 가벼운 거 그냥 하나 정도 발라주면 요즘에 이제 바디 케어가 이렇게 탁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나거든요. 이 나테상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저자극성 스킨케어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해요. 그래서 파라벤이라든지 실리콘, 항산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첨가되어 있고요. 심지어 이 용기도 식물성 자연성분 100%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세정력부터 시작해서 성분이라든지 용기 이런 것까지 다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. 이것도 쓴 지 거의 한 1, 2년 된 것 같아요. 이거 떨어질 때마다 재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왜 샴푸랑 샤워크림을 갖고 나왔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샴푸랑 샤워크림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너무 자극에 많이 노출됐을 때는 그냥 이 샤워크림만으로도 세안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 샴푸 자체가 약간 울샴푸 같은 효과도 있잖아요. 그래서 브러쉬 종류라든지 의류 같은 거 관리할 때도 종종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.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클렌저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. 혹시 자극 없고 성분 좋은 샴푸랑 샤워크림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나테상스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써본 다양한 클렌저들 중에서 진짜 꿀템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제품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해요.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번에 다른 제품 추천할 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